지하가 있고 공간이 높으니까 매자니는 중층을 다는거죠. 동층을 달아서 1층, 지하 1층, 2층, 그래서 3계층이 6평, 6평, 1.5평, 1.3평 그래서 13.1평인거죠 13.1평 그래서 여기 올라오면 이렇게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욱입니다. 오늘은 땅콩주택, 전 세계적인 땅콩주택 1번 갑니다. 1번 땅콩주택 많죠. 중국 아니에요? 중국 스타일의 중국인데 중국 아닙니까? 중국 스타일 아닙니까? 심지어는 리모델링이네요. 이거 뭐지? 어쨌든 기화죠. 기화의 창이 숨어있는거죠. 뭔가 마감제로 투과가 되는 철판 펀치메탈 같아요. 펀치메탈의 마감제로 이렇게. 낮에는 그러면 매시브하게 이렇게만 보이는거죠. 창이 안보이죠. 불을 켰으니까 지금 보이는거죠. 불이 켰으니까 보이는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집들이 있어요. 집에 있는 옆에 그냥 창고 건물이 있었어요. 창고 건물이 있었어요. 이런거죠. 집이잖아요. 전형적인 일본의 주택이 집인거죠. 이 집 괜찮은데? 이렇게 쇽 들어오죠. 현관이 좀 작네. 들어와서 거실이 있고 주방이 있고 여기로 들어가면 다미방이 있고 여기 항상 변기만 있는 화장실이 있고 세면대가 바깥에 있고 여기로 들어가면 목욕탕이 있고 목욕탕에는 유리가 크겠죠. 이 자연을 어떻게든 최대한 안으로 끌어져야 되니까 여기는 손님용 방이 있는 여기가 이제 메인집이 있나봐요. 여기는 게스트하우스 같은거고 여기로 가면 창고가 있었어요. 창고 창고가 120년 된겁니다. 120년 된거에요. 120년 된거에요. 120년 된 창고가 있었어요. 창고가 있었는데 지진에 의해서 동일본 대지진에 의해서 피해를 입고 파손이 된겁니다. 파손이 된거를 리모델링 리모델링한 집인거죠. 창문은 이렇게 현대식으로 바꾸네. 픽스창으로 현대식으로 바꾼거죠. 외피에 뭔가를 덮은겁니다. 기존에 있는 벽 기존에 있는 벽 벽에다가 벽에다가 뭔가를 펀치면 이런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계속 짜잘한 철판 망 같아요. 철판 망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 덧댄거죠. 덧댄서 기존의 창도 덮어버린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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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칭한거죠. 아마 이 유니트가 이 정도의 유니트가 펀칭된거를 설치를 한겁니다. 이 안에 바람구멍도 있는거죠. 안에 건들보 이런게 있겠죠. 여기에 기화지붕이잖아요. 여기에 펀칭 그릴차 그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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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면을 붙이고 내부를 공간을 만든겁니다. 만든거죠. 이런것들이 재밌다고요. 보시면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이게 1층입니다. 가운데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 테이블 만있습니다. 테이블만 있고 여기에 내려가는 계단이 있고 여기는 사다리가 있습니다. 사다리 사다리 올라가면 여기에 작지만 2층 이걸 좀 늘릴 수도 있죠. 늘려서 침실을 만든다든지 가능하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주방을 만든다든지 가능합니다. 딱 6편이에요. 작습니다. 5.5에 3.8m 계단으로 내려가면 지하죠. 지하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은 세면대 밖에 없는데 저 같으면 변기와 세면대를 났겠죠. 메인집이 있으니까 그래서 5.5에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와인 와인 창고입니다. 지하니까 와인 창고에 여기서 이제 뭐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이런거죠. 어휴 그 대도포를 그냥 살린 겁니다. 110년된 나무. 120년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인형이겠죠. 등을 이렇게 떨어뜨리고 여기는 창을 땄는데 여기는 바깥에 보면 그 망들이 갇혀있는 갇혀있는거죠. 올라가서 여기서 낮잠도 자고 이렇게 해서 여기 문 열고 들어오면 이런 공간이 있는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땅콩 사옥 같은거죠. 땅콩 사옥 땅콩 사옥입니다. 여기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는거죠. 여기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고 사진 찍을 때마다 옮긴거 같아요. 내려오면 이렇게 와인 창고죠. 오우 지하에 와인 창고가 럭셔리 와인 창고가 있는거죠. 와인을 따가지고 이제 마시는거죠. 오우 럭셔리 럭셔리 와인 창고 어떻게 보면 지하가 있고 공간이 높으니까 이렇게 메자닌을 중층을 다는거죠. 동층을 달아서 1층 지하 1층 2층 그래서 3개층이 6평 6평 1.5평 1.3평 그래서 13.1평 그래서 여기 올라오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이런거 지금 이런거 돈이 많이 돼서 못합니다. 살린거죠. 살려서 리모델링하고 창을 내고 햇볕이 들어오고 이렇게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나름대로 재밌어서 소개한 겁니다. 그래서 1번 리모델링 디자인 평점 1.6 기존에 있는 창고죠. 창고 120년 전통의 무슨 곡식 창고 아니었을까요? 뭐 바닥이 많이 파여져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창고 1.6 편리성은 1.5 가성비와 당연히 작고 컴팩트하니까 좋죠. 에너지오일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이디어도 1.3 그래서 7.2 나름대로 망가진 곡식 창고를 부실 수도 있는데 그냥 잘 살려서 와인 창고에 휴게소 손님들이 오면 몰라 잘 수 있는 공간은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와인을 마시는 독채 독채에서 멋있는 마당에 별채 같은 별채 같은 집을 만든 겁니다. 오늘의 일본 곡식 창고를 리모델을 위한 땅콩 주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